그대를 불러요 그대 없이 살 수 없으니 안녕하세요, 박기인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, 저도요 욕실은 청결하게 사용해주세요 이 바닥에 있는 머리, 그렇게 다 박기인이실 거죠? 아쉬운 사람이 치우세요 저는 그냥 깨끗해 보이거든요 욕실은 마지막에 쓴 사람이 치우기로 하죠 응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보육 몰라요? 응,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야, 같이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잖아 아, 아예 샤워도 같이 와주지? 그럴까? 좋은 생각이네 아이고 치아 왜 저래 겁나게? 응? 은근슬쩍 말도 놓고 이제 자기 여자 됐으니까 쉽다 이거야? 치아 우리가 뭐 잠을 자기로 했어, 뭐랬어? 그래 키스는 했지 잠을 좀 같이 잤다고 해야 되나, 이거를? 아우! 몰라.